저 남자친구 구해요. 뭐라고요? 남자친구 구하라. 남자친구를 구한다고? 네. 저 진짜 연령 있습니다. 모두 다 와주세요. 모두 다 와주세요? 야, 모두 다 어떻게 와. 배워 뵙니?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야, 그렇게 구할 거면 현상금이라도 걸어. 현상금을 왜 걸어? 재수없다. 재수없다. 야, 너 닉네임 좋다. 주재수없다. 주재수없다. 야, 좋네. 야, 그런데 이경아, 네가 미주 남친 얘기에는 좀 발을 뺀다. 그러네. 이경아 마지막 귀인 것 같아, 한 번 해봐. 아, 저것. 야, 그러네. 나 말이야. 아직도 갖고 다녀. 뭔가 감동이다. 저거 구겨진 게 되게 슬프다. 구겼다, 폈다, 구겼다, 폈다. 버려 말아, 버려 말아 하면서 구긴 거 아니야? 이거를 아야, 아린다. 아, 아야. 구겨진 거면. 너 일해놓고 여친 있으면 너가 진짜 제일 무서우네. 미친놈이지. 사이코패스야. 그 사이코패스야. 진짜. 알았다. 여름 때문에, 그 사이코패스야.